안녕하세요. 펜차이 팻플래너 조은이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펜차이만의 특별한 이벤트 착한이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아기는 바로 이호인이에요. 아기 이름은 꿀이고요. 상대는 나가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 되고요. 접종은 상자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기 지금 보시면 너무 활발하게 귀여운 애기예요. 저희 펜차이 착한 이량은 어린 강아지 이량에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 아니시면 성견일 때 메모가 확정된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전하시기에 접종받은 강아지를 원하시는 분들 높은 이량가의 아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이벤트예요. 저희 꿀이 보시면 여기 눈물작업도 없어서 평소에 강아지 눈물작업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꿀이 키우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또 크림 색상이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컬러예요. 애교도 많고 모량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푸들은 원래 똑똑한 변동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꿀이 키우시게 되시면은 배변 교육이나 그런 거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푸들은 털이 빵식빵식한 종이여서 미용하실 때 더 많은 디자인으로 미용하실 수 있으셔서 훨씬 더 귀엽게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꿀이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체이로 연락주세요. 안녕! 안녕!